가수는 아주 뭔가 의기가 개베스 가요 무대에 있죠. 저 노래자랑 개베스 가요 노래자랑에서 수정구 부산 수정구 편에서 태우상을 받은 가수인데 요즘 이 시리를 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게 고속도로에 가면 딱 입을 팝니다. 아주 많이 알려진 가수예요. 아주 젊은 가수인데 제가 잘 아니까 오지 돈 많이 줘야 오거든 그런데 박수를 많이 심어도 나와요. 인기가수 백동수 인기가수 출연합니다. 큰 박수 맞으십시오. 그리고 나쁜 사람이야 큰 박수 주시죠. 안녕하세요 백동수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 어르신. 수고하수 수고하수 이 날의 운명사람은 당신 참가한 사람이야 참 자세히 두고 놓고 모르는 척한 말씀 사랑의 그 숨이 마슴과 그 숨이 마슴에 남아있는데 마지막 내 맘도 자연스러운 가죽한 방식이 신기하게 보면서 나의 나쁜 사랑이다 사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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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잔은 멘 Lutheran과 같이 잔뜩 남 sizi fazem 아멘 마지막 내 맘으로 찾으시고 가지고 당신이 심기하게 보면서 웃으며 나한테도 당신이 남은 사람이야 당신이 남은 사람이야 네 남은 사람 이연창을 했습니다 다음